이 세상에 내 얘기를 아는 사람이 하나쯤 있을 것 같아서 악역에게는 특유의 표정연기가 있다 매소한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 섬뜩한 표정연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세상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지? 이런 세상은 없어져야 된다는 어떤 시각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사람, 모든 어떤 것들이 다 미워 보입니다 내 눈을 바꾸게 만들죠 착한 인물로 살아간다였을 때는 진정성 있게 진짜 기분 좋게 웃어주고 그랬을 때 변화되는 모습이 웃을끼가 싹 거쳤을 때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대사 지문에 보면 저 음식을 받고 좋아하는지 아닌지 모를 애매모호한 표정을 찍고 있다라는 그런... 똥아, 이거 챙겨내라 독중 민중국의 오묘한 표정이 압권이었는데요 마성의 매력을 보여주는 악역 배우들입니다 악역을 잘하든 뭐 선한 역을, 착한 역을 잘하든 어떤 얘기에 관해 시시한 역은 없거든요 시시한 배우가 있을 뿐이지요 나의 인생을 가지고 강렬하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억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악역은 있지만 악의는 없다 혼신의 연기로 열정을 불태우는 악역 배우들 최고의 악랄한 연기, 덕한 연기를 보여주는 게 또 배우러서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수많은 좋은 악역을 하고 싶어요 정웅이는 민중국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 멋진 민중국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중국이 들으셨죠? 민중국 씨가 잡으러 온다네요 민중국 씨, 저 너목들 열심히 보겠습니다 본방사실 하셔야겠어요 근데 신기한 게 악역에 굉장히 친근한 것 같아요 정웅인 씨 보면 유쾌해지는 기분이 아무래도 요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좀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이해합니다, 저도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살거든요 저쪽에서 한 점은 더위 먹으신 거 아닙니까? 어딜 봐서 더위 먹은 얼굴입니까? 네,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걸로 하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 이슬 씨가 시원해지는 뉴스 전해드릴 겁니다 네, 레드카페에서 또 한 번 대형사고가 있었죠 이 사진은 무명 배우를 단숨에 검색어 1위로 만들었는데요 사람들은 이번 일을 어떻게 바라볼지 한밤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지난 18일에 개막한 전국제판타싱여 화제 많은 스타들이 레드카펫을 빛내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 화제가 된 건 바로 이 사람 신인배우 여민정 씨입니다 이날 과감한 노출 드레스를 선보인 여민정 씨 레드카펫을 걷다가 아찔한 노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 직후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낯선 여배우는 단숨에 포털사이트 검색을 1위에 올랐습니다 아까 개성 표출하는 거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노출을 해서 자기를 드러내야 하나 가족들이랑 같이 TV 보고 있으면 더 민망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그런 노출 퍼포먼스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올 정도로 매체들이 재조명을 하는 것은 오인애 때부터 레드카펫의 파격 노출 경쟁에 불을 붙인 배우는 2011년 부산국제영화대 오인애 씨 그리고 1년 뒤 부산의 화제인물은 디테일을 완전히 노출한 배소은 씨였습니다 지난해 하나경 씨도 파격적인 드레스를 선보였고요 이번에는 여민정 씨가 과감한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이 여배우들의 공통점은 바로 신인배우 그들은 왜 파격 노출을 선택했을까요? 신인배우로서 꿈이잖아요 돋보이려고 이렇게 멋있게 입었고 첫 레드카펫이고 첫 상영이지만 그래서 일단 최대한 기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하나, 화제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무명의 여배우를 아무 이슈 없이 이렇게 조명하지는 않거든요 무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노출 수위에 따라서 기사를 조금 더 쏴주거나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의 이슈가 드레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건데요 그냥 파격적인 노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경 씨 가서는 파격적인 노출에 사고가 더해진 거죠 아, 이건 사고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여민정 씨가 많이 운매를 많이 한 이유가 의도적인 게 아닌가, 노출이 실제 여민정 씨가 어깨에 손을 올리자 드레스가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고의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정말 의도적인 노출이었을까요? 여민정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손을 올린 이유가 더 정확히 뭐예요?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 너무 긴장을 한 상태였고 하얀실로 하얀실을 달은 거예요 좀 빨갛게 되고 글쩍글쩍거리고 그래서 이게 건드렸을 때, 딱 땡겼을 때 이게 흘러내리지 않았을까 그럼 의도한 건 전혀 없다 하이 소급 패션은 그거는 제가 사실 의도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연극도 오히려 더 피해가